작품에اه도 5번째 게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만의 초우랑 함께하는 모드 챌린지에요! 이야~~ 아 왜? 아 너무 좋아서 으헣 아 진짜지? 아니? 아 알았엉 너.. 너 나를 그렇게 막 치면 안돼 흥 삐졌어? 어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어 자 새로운 시작을 하는 회차네 맞지? 내가 기억을 잘하고 있다면 오늘이 101회라고 알고 있어 1회차 때 우릴 처음 만나던 때 기억할진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도 잘하고자고 친구 초우야 오늘 101회야 101회? 응 131회때는 도티오빠 출연하나요? 그래야지 30회 남았다 그러면 110회때는 각별오빠 출연하나요? 그러네 그래야지 아 101회 해야되니까 오늘 했어야 되는데 101회 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니아니아니아니 이리와 안녕하시다 오늘은 101회차다 다시 1화를 찍는 아 그러네 초우야 생각해보니까 131회를 찍을때 도티님은 131을 해야돼 아 그러네 그치 아이코 까비 아이코 아깝다 131을 해야되는구나 아하하하 다시 1화를 찍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임해보세요 오늘 게스트는 봉인풀린 초초 봉인풀렸니 너? 예아 예아 요즘 롤오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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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신다 중간에 잠뜰TV 녹화도 잠깐 어있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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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미니게임은 크리퍼 뒤집기라는데요 각 플레이어당 두 번의 플레이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게임을 게임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을 시작하면 5초간 지붕을 덮고 있는 블럭이 사라지면서 4x4칸에 들어있는 크리퍼들이 보인대요 블럭이 다시 덮이면 그 크리퍼 중 똑같은 색이던 크리퍼들을 짝지어주면 된대 아 맞춘다 틀리면 다음 게임 이거 그거네 그거 아니야 카드 짝 맞추기 맞아 기억을 잘해야돼 오케이? 자 또 궁금한거 오늘의 보스 엘리멘탈 크리퍼 군단이래요 총 5라운드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각 라운드마다 크리퍼들이 무자비하게 소환될 것이다 이 크리퍼들에게서 버티며 5라운드를 전부 통과하면 오늘 이기는거래요 오케이? 짠 어디있어요? 이거 미니게임 어디있어? 오마이갓 기둘 오마이갓 누가 봐도 저기 어 저기 얘 이거 밑에서 보면은 다 보인다 지금 보면 안되겠다 잠깐 잠깐 컴온이라는데? 밑에서 미리 봐도돼? 일로와 나한테와 초우야 밑에서 미리 보면 안된대 올라가있자 올라가있자 이거 겜모 하면서 봐야겠다 나 올라갈 수 없어 초우야 겜모 써 왓쑤 왓쑤 유 됐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위에서 이제 검은색 양털이 휙 하고 없어지면 우리가 이제 보고서 짝지우면 되나봐 이게 각자 하는건가? 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게임 설명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게임 설명은 들었는데 아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거냐면요 여기 지붕 있죠 네 지붕을 제가 5초는 좀 인정 없는 것 같아서 10초를 드릴거에요 네 10초를 드리고 이제 이제 다시 덮힐건데요 네 이제 만약에 뜰님께서 하셨다면은 네네네 뜰님이 먼저 한판하고 그 다음은 초우 한판 뜰님 한판 초우 한판 아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그러면 누구부터 할래 초우야 나부터 그래 너부터 해 시작! 10초 10초 되면 없어질거야 잘 기억해 야 쉬운데? 수샷을 어떻게 찍어 나는 지금 녹화중인데 조회해 봐 오오 오오!! 맞았어 또 야 너 지금 붙어있는거만 외웠지 아뇨오오오 오오 대각사만 외웠어 어 이쪽 이쪽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지 그렇지 이제 이제 아 깜짝아 아 아 실수는다 실수는다 좀 이상한데 해봐 또 어 그 다음에 뭐였더라 이제 못내지도 이거랑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 천주인데? 어 아 아 아 아 아 실수 실수 안 돼 이거 좀 이상한데 파랑 파랑 아 아 Пред합니까 어 언니 뭐할까? 으핳하하 난 몰라 나 말하면 안 돼 이거 아 그 맞다 언니 말하면 안 되지 넌 할 수 있어 아 틀렸어 만들었어 너네 이거 다 까는 거야 아니 틀리면 틀리면 다음 게임이야 아 틀리면 다음 게임 아 그러면 몇 개를 맞춘 거지 지금 얘 파란거 없애면은 너 세개 빼고 나타낼 3쌍을 못 맞췄네. 5개 성공. 이거 똑같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 아니죠? 빨리 외봐봐. 야 왜오 왜오. 이거 너무 규칙이 조금 쉬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오우야야야 얘네 다 없앨건가 봐. 정답 공개. 정답 공개. 파랑 여기 있었네. 음. 자. 여튼 여러분 이번에 제가 모든 쌍을 한 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10초 10초 10초. 언제 언제 시작. 대각선. 대각선. 위아래 위아래. 대각선. 꼭지점. 꼭지점. 10초 끝났나? 어휴. 아 자 여러분 제가. 음. 일단 붙어있는. 야 근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제가 껌. 아 네. 생겼네요. 네. 일단 붙어있는 거. 아주 쉬운 거구요. 대각선. 아이아이아이. 여기 아닌데. 이게 뭐야 이거. 어휴. 감사합니다. 아 여기. 캤으니까 일단 할게요. 여기. 대각선을 하려고 했구요. 그리고 꼭지점. 검은색. 검은색. 회색이구나. 자 이제. 이제 문제입니다. 후. 이제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 나 하나 기억나는데. 하나 기억나는데. 아 맞아. 아 아닌가. 어. 요. 어. 이게 회색. 아 이거 진 회색이네. 여기. 오 좋아. 오오. 예에에에에. 이게 몇개 남은거지. 아까 초당 비슷한 상황 아닌가. 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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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가 똑같았어. 좋아.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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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제 문제인데요. 아. 음. 얘가 뭐지. 잔디. 잔디 크리퍼야. 어딨니. 3. 확률은 3분의 1이다. 따단. 따단. 음. 하늘의 신이시여. 따단. 아. 는 대각선. 따단. 따단. 뚜두두두두두두두두. 쉽구만. 쉽네요. 이거 봐. 옳탄리얼해. 아 부럽다. 봤어? 봤어 초우야? 다음냐고. 1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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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19만. 19만. 바로 다음탄을 준비해 주시죠. 자. 그러면 다시 초우님 차례에요. 오야.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됐어. 준비되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오우. 너무 빨리 시작하는데. 이번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오케이. 우선. 그치. 그치. 그거. 그리고. 오케이. 또. 그 다음에. 뭐. 이거 왔나. 또. 이렇게. 이렇게. 이거. 오케이. 이렇게. 응? 누나 다시. 아니. 안돼. 안돼. 흐헤헤. 으엥. 자. 얼른 해. 아 이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만 더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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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할 수 있어. 으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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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해. 오케이. 아.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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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4개 성공. 그치. 아. 그렇네. 아깝다. 응.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판. 제가 또. 다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죠. 자. 자. 그러면. 마지막 판. 후. 잠깐만.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할까요? 에어. 예. 씬. 하. 이건 거. 조금. 어렵게 하신 거 같아요. 제가 아까. 쉽게 했다고. 일단. 난이도 조절이. 이거는. 꼭지점. 꼭지점. 이렇게. 대각선을 찾아야합니다. 대각선. 여기. 이렇게 대각선을 찾아야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이었구요 그리고 이제 대각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음.... ㅠㅠ 어려웜 참뚤의 힘을 보여줘 자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헷갈리죠 음.... 야 조용히 해 알았고 에헤헤 파랑 파랑 자 이제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래 맞아 꼭지점과 이 위에가 한 쌍이었던 것 같아 좋아 하나 남았어 조에 어떻게? 근데 어? 어? 아니야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내가 여기를 하면은 이게 붙어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어 그리고 뭔가 여기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이었는데도 기억을 못할 리가 없거든? 응 그렇다면 정답은 여기다 난 천재야 맞았어 맞았어 마지막은 어쩌면 하나 남았으니까 내가 갈래 뽁 그래 니가 까 뽁 잘했어 야아 씻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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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제는 나에게 간파당했어 너는 씻구만 씻구만 여기와서 빨리 어? 내가 상자도 설치해주겠네 여기에다 빨리 내놓게 자존심 상처 나한테 간파당한게 자존심이 상해? 너무하는구만 너무하는구만 내놓게 응? 럭키블럭 냉큼 내놓게 조이야 게임업 풀고 게임업 풀어야되? 응 왜냐면 이거 모드 챌린지니깐 야 우리 저거 이길 수 있을까? 크리퍼 레인보우 아 근데 나 크리퍼 잘 못 죽이는데 그래? 응 그러면 활같은걸 좀 뽑아보자 참 드림을 보여 야 참 드림을 보여 여튼 초우야 열심히 까 응 나 저 밖에 까서 까야지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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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갑니다 뭐야 나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DP걸티 DP걸티 어 근데 쟤가 아침일날 날 안쏘네 에잉 이거 되게 이상한거 많이 나오는 너키블럭이잖아 오 아싸 다이아 아 나 뭐 나왔어 뭐 나왔어 몬스터같은거 아흫 그건 좋지않아 어 어 오물이다 마하반냐 초우머딜 드리겠습니다 오 역시 초우머리의 힘인가 뭐라구 호박다 호박 던졌는데 야 역시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네 너키빌리저같은거 안나오나 에잉 이런거 말고 나보다도 좀 나왔습니다 헉 럭키소드다 에잉 별로야 어 럭키 갑옷 갑옷 좋아 뭐 나왔어 초우야 나 나 갑옷이랑 나 경험치가 계속 나오는데 아흑 야 니가 경험치하는 순간 터졌잖아 어 야 경험치 구경할까 옆에서 아 너 뭐 좋은거 안나왔냐 마 마 마하반냐 초우머리 나 죽는다 안 돼 아잉 도망가 아이고 초우 머리가 약발이 다 됐어 약발이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착한 수연님 살려 나 다이아 스물 두개있어 아휴 감사합니다 어 좋아 럭키 아니 황금사과 나 이제 다섯개 남았다 어 진짜 나 여섯개 으으 나 망했어 이번에 아이고 근데 이런거 뭐 안파나 오늘은? 다이아가 많아도 이게 나무같은게 없으면 별로 럭키퍼션이다 뭐러게 나 활나왔어 럭키퍼션 짱좋아 진짜? 럭키보 그 다음에 럭키 럭키 가봇 다이아가봇 다이아 철검 케이크 에메랄드 53개 금개 54개 우리 럭키블럭좀 팔아라 오늘 얘 이거 이런거 있어 금개 팔 난이도가 아니래 얘 안판된다 아우 진짜 아우 박하구만 야박하구만 어쩔수없지 뭐 초우머리를 제물로 바치자 흐흐흐흫 아 뭐죠 이거? 뭐죠? 이거 초우머리 얘 너 그게 다야 갑옷이? 어 너 황금사과나 뭐 럭키 너 보우 그거 화살 있어? 없어 너 되게 당당하다 어쩔수없지 그런거 없어 너 무기가 없어 그러면? 무기 철칼 야 초우머리를 제물로 바치니깐 이거 열개나 줬어 야 다섯개 먹어라 여기 초우머리를 제물로 바쳤더니 아 뭐지 뭔가 기분이 묘한데 왜? 좋지? 어? 다이아 나오겠다 나무같은걸 좀 뽑아봐 초우야 으아악 야 여기저기서 터지기만해 이거 이게 뭐야 이 땡 이게 뭐야 막대기 이거 쓸모없어 에이 이거 뭐야 왜 여기가 어디야 어디야 너 나 자꾸 이상한대로 난 아직 해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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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쓸모없는 생이였다 그러게 초초우의 분신을 제물로 바친다 아 뭐야 나한테 막 뭐 던져지 야 초초우 분신을 제물로 바친다 허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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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초우 분신을 제물로 야 쟤 왜 나만 이렇게 엄청 쫓아와 쟤 왜 저래 나의 분신이라서 잘한다 가라 착한 잠뜩의 분신도 야 너 쏘는데 이제 엥 야 그냥 싸우자 초우야 어 네 너 황금사과 이런거 줄테니까 뒤에 있어 응 자 일로와봐 아 럭시보는 있는데 자 이거 너 다 먹어 시작해보자 어떻게 해야되지 소환이 되나 그냥 어 라운드원이다 자 그럼 일단 간을 좀 봐야겠어 어딨어 어디서 나와 어 저깄다 저깄어 초우야 저거 무슨 무슨 크리퍼야 저게 야 야 야 초우야 아니야 아니야 위험할수도 있어 어 어 어 어 어떤게 진짜야 분열하논데 어떤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초우야 그냥 어 이건 뭐야 파이어워크 크리퍼 뭐야 얘네 되게 귀엽다 움직이는거 야 너 얘네 잡아야돼 야 야 됐다 오 쉬운데 다잡으면 돼 오 오 잠깐만 잠깐만 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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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죽어라 오케오케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쟤네 날라가서 터지네 좋아좋아 1단계는 되게 쉬운거 같은데 좋아 2단계 황금사가 안먹길 잘했구만 난 먹었는데 야 너 아껴먹어 그런거 블록 황금사가 먹은거 아니지 아니야 그걸 안먹었어 스톤 크리퍼 오오 조심해 오오 터져 오 뭐야 괜찮아 난 난 살았어 어디 나도 살았어 살기는 얘네 또 터진다 아 나 갖췄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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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터지게 해야돼 어 뭐야 나 황 야 잠깐만 나 황당하네 왜 초우야 너 철칼같은거 없니 있어 나 너키 너키 서드가 다 썼어 야 뭐라구 내구도 진짜 그죠 어 뭐야 얘는 죽어버렸어 야 이거 뭐야 이거 투명한거 그니까 뭐 막 유령같은 애들이 있는데 버스티 버스티 오우 오우 다 죽은건가 니 칼 다 썼다고 아 나 돌칼 있어 돌칼 나 철칼 죽게 어 철칼 너 두개야? 나 세개 어 나 철칼 하나는 해 고마워 오케이 좋았어 여기 돌 여기 돌 죽어라 죽 어 야야 뒤에 뒤에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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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도대체 얘들 어딨는거야? 나 그냥 흙속을 헤매이고 있어 야 위에서 보면 가끔 보여 저기 엄청 빨리 돌아다니는 애 있대 윈드크리프 윈드크리프 오! 오! 나 아파 저기 노란 애도 있다 노란 애 셀프 같은데? 야야야야야 너 괜찮아? 야야야야야 아이고 아이고 아파 아파 얘는 뭐야? 아 감전됐어 나 너무 많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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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방 칸 피방 칸 피방 칸 피방 칸 피방 칸 나 죽을뻔는데? 얘가 일렉트릭이 옆에 감전시켜서 세게 만들어요 됐다 됐어 일렉트릭 저안에도 있어 저안에도 있어 야 나 근데 나 금방 죽을거 같은데 어떡하냐 나 왜 덜 카게 싸우고 있었어 어딨어 죽어 됐어 여기도 있는데 죽어 아! 흙 옆에서 하자 흙 옆에서 흙 옆에서 흙 너무 정신없어 덤벼라 덤벼라 이 옆에서 어리석은 그립버들 어딨어? 저있다 야 워터야 이번에는 워터는 별로 안세보이는데 뭐야 이거 뭐야 흙 피해서 왔더니 눈 설치하네 어흐 그러니까 오케이 됐어 야 크리퍼드 알아서 껴죽는데? 아니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이거 눈 어둠 얼굴 난리났다 여기 난리났어 아 나 갖췄어 난리났어 난리 너 괜찮아? 나 여기가 못나가고 있어 지금 힘내 너 여기 시작했어? 아이고 아이고 내가 지금 누구를 살려줄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난리 이거 뭐 초당 그냥 크리퍼들의 무덤인데? 어 왔어? 응 크리퍼들이 있잖아 응 이거 눈 그냥 캐면 돼요 크리퍼들이 다 옆에서 죽었어요? 껴서 응 나랑 같이 죽었어요 야 마지막 라운드다 초일 나와 언니한테 와 안되겠군 럭키포션을 먹어야 돼 무슨 크리퍼들이 나오려나? 마지막 라운드는 여기 난장판도 있네 저거 뭐야 뭐야? 야 아 이걸 어떻게 죽여 괜찮아 난 럭키포션이니깐 야야야 용암용암 어 야 용암은 너무했다 마구마크리프 아 난리났네 난리났어 난리났어 우와 나 근데 안죽어 따끈따끈한데? 따끈따 아 거기 물 없다 언니 여기 여기 온천수야 온천수 아 온천수 화염정이 얼마나 되니? 야 6분이야? 나 그냥 막 돌고 야 일로와봐 놀자야 얘들아 놀자 쉽구만 난 언니를 지켜본다 아이고 어떠시구만 여기 사람이 있구만 깼구만 아 여기 금괴 좀 불러볼까 따따따 아으 다이아 이거 필요없는거 다 뿌려버려 태워버려 태워버려 우우 수연님 저희 다 깬것 같은데요 5단계 클리어 우라라라라라라우 이거 버튼 과 그레텔 주시죠 아 야 버튼 거기다 뿌리면 다 타잖아 이 바보수연아 오늘 그림 못보는걸로 버튼 타버려서 아 버튼이다. 가자! 버튼 가게 대투를 쫓아라! 야옹! 얘 여기 근데 진짜 난장판 났네. 응 가. 그래도 어떻게 깼네요. 예에에에. 나 근데 계속 불타는데? 아 여기 다 있었네. 어? 너 계속 불타? 응. 어쩔 수 없지 뭐. 난 괜찮으니까. 그러네? 이거 언제 꺼지지? 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두리리리 두리리리리 두리리리리. 진짜 불이 안 꺼지네? 우리 깼으니까. 요거. 오 오 오 오 야 착하네. 와 물! 자 초유야 너가 할 수 있게 해줄게. 어. 응. 그래. 그래 뭐해? 아 아. 그래? 나 버튼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 무슨 버튼을 누를까? 내가 누를거야. 아. 아랍. 우와 귀여워. 오늘 그림 너무 귀엽다. 내가 오늘 최선 귀요음인데 끝이. 아냐 비켜줄래? 알았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흫. 너 여기 떨어지래. 하하하. 너 여기 떨어지라고. 아 왜 자꾸 떨어지라고 그러는거야. 아아아아. 으하하하. 귀여워. 아 나 세계 밖으로 떨어진다구. 으흐흐흫. 아이고. 오세요 초유님. 야 오늘 그림 너무 귀엽다 근데 응 저희가 오늘 되게 케미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초우님 그쵸? 아 오늘 완전 이거 어떻게 게임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쵸 근데 은근 괜찮았어 응 맞아 뭔가 초우가 저한테 이제 철검도 딱 주고 제 럭키 검이 깨진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내구도 진짜 너무나 안정우가 누가 쓰던거 넣어놓은거 아니야? 그니까 여튼 오늘 그림 너무 귀여운데 막 형형색색의 크리퍼들이 저희를 막 쫓아오는 그림인데요 그림은 육식토끼님께서 그려주셨으니까 육톤님 어 유튜브도 많이 놀러가주시고 나 이제 좋아요 구독하기도 안할라고 뭐할라고? 좋아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와아 야 뭔가 어감이 좋지않냐? 좋아하기 구독하기 잠뜩이 좋아하기 와아 정말 어감이 너무 아름답다 조용히해 좋아하기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구요 다음에 또 재밌는 모드챌린지 102화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이말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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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